삼성건조기 9kg 삼성건조기 9kg은 상단 설치 키트라는 부품을 별도 구입해 사용중인 드럼 세탁기와 직렬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단 설치 키트를 이용해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 설치하면 외관이 깔끔하면서 공간도 작게 차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건조기 9kg을 상단 설치 키트로 직렬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위치하는 드럼 세탁기가 16kg 이상일 때 사용하는 상단 설치 키트와 하단 드럼 세탁기가 9kg이나 12kg인 일부 모델에 사용 가능한 상단 설치 키트가 있으니 설치 전에 반드시 매장 직원에게 문의해 구입해야 합니다. 하단에 드럼 세탁기가 상단 설치 키트 적용이 불가능한 모델이거나 타사 제품일 때는 앵글을 이용해 직렬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